다자계 5분 한류학교실 지난주 우리는 인유전자형인 가족간의 화목믐, 순수믐, 순해보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해외수출 한국드라마의 현지어 번역 제목에서 찾을 수 있는 순수믐, 순해보믐, 그리고 또 다른 인유전자형, 선량한 밈, 아름다운 밈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두의 현지어 제목에서 찾는 순수믐, 순해보믐입니다. 드라마 가을동화의 중국 현지어 제목은 남색생사연, 란슬 성수련, 일본은 추의 동화, 아키노도와, 베트남은 가을의 심장, 트라이 팀와 투, 북미적은 오톰인 마이 하트, 필리핀은 오톰인 마이 하트, 엔들리스 러브, 베네수엘라는 오토오앤미 코라즌, 내 마음의 가을입니다. 남색생사연에서 남색은 우리말로 쪽빛이라고도 합니다. 색체적 의미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색생사연을 풀어보면 헌신적인 사랑, 목숨을 바친 사랑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가을 동화에서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 즉 순수, 순해보믐의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심으로 쓰인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우리는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소녀시대를 보냈던 일본의 중년 여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캔디 세대라고 합니다. 만화영화 캔디캔디의 순수, 순해보믐에 빠져서 열광했던 세대입니다. 이들은 드라마 가을 동화 속에서 어린이의 마음과 같은 순수밈, 젊은 시절의 순해보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으로 세월을 되돌려 동화 같은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아키노 도와라고 한국어 원제 가을 동화를 그대로 옮긴 이유입니다. 하트는 사전적으로 심장, 가슴, 마음, 흉부, 심정, 사랑하는 사람, 애정, 동정심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 북미 지역,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는 일본과 달리 가을 동화의 현지어 제목의 원제인 동화 대신 하트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이들 나라도 중국이 남색 생사연으로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가을 동화 속에서 헌신적인 사랑, 순수밈, 순해보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을 동화 속에서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들 나라 사람들의 기질, 지성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인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은 천명이고 천명은 하늘이 부여한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드라마 겨울년가 사례입니다. 드라마 겨울년가의 중국 현지어 제목은 동계연가, 동지연거입니다. 일본은 후유노 소나타입니다. 북미 지역은 윈터 소나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필리핀은 윈터 소나타, 엔들리스 러브 투, 베네수엘라는 소나타 드 인비 에르노 라고 현지어 제목을 붙였습니다. 필리핀에서 겨울년가를 엔들리스 러브 투 라고 한 이유는 겨울년가에 앞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을 동화의 제목이 엔들리스 러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연가라고 합니다. 사랑의 순수함을 담고 있죠. 이를 서구에서는 소나타라고 합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주인공 준상과 유진 그리고 상혁 사이에 얽힌 첫사랑 이야기 속에 연가라는 단어가 갖는 순수 순해보라는 표제적 밈이 깊숙이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인들은 가을 동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서도 순수 순해보밈 즉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을 발견합니다. 한두의 인유전자형, 선량한 밈, 아름다운 밈입니다. 착하고 어짐, 행실이나 성질이 착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선량, 선량함은 품성이 어질고 착해서 만물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선은 만물을 살리는 하늘의 작용을 형용한 말이다 라고 유학자 이기동은 말합니다. 선의 으뜸은 인입니다. 인은 마음의 전덕을 대표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드라마 사랑이 먹일래 지은 내 집 아버지 창규는 선량함의 표상입니다. 드라마의 스토리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남편 창규는 딸 지은의 결혼 문제로 속상해하는 아내의 시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와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아내를 달래며 딸 지은의 결혼을 허락해 주자고 설득합니다. 창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딸 지은의 결혼 소식을 어머니를 비롯해 두 분 이모님과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이 같은 아버지 창규의 어질고 착한 민주적 수평적 절차와 언행이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 뿌리가 곧 선량함입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인을 실천하는 대발이 아버지 병호의 품성 또한 선에서 만물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버지 병호의 속깊은 마음은 며느리와 아내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 잘 나타납니다. 드라마 50회에서 아버지 병호는 평생을 함께 고생한 아내 순자를 위해서 새 집을 지어서 선물합니다. 겉으로는 괴팍해 보이지만 만물을 살리는 선한 남편입니다. 또 드라마 55회에서 아버지 병호는 진통이 시작된 며느리를 위해서 옷도 갇혀 입지 못한 채 택시를 잡으러 골목길을 뛰어나갑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권위적인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병호는 만물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밈입니다. 한대에서 아름다움 밈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시아인들의 마음 속에 인을 실천하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간직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움은 인간 문화의 기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주제 창작에 고통을 첨가하여 영원한 청춘과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다. 한국 드라마는 신선한 혈액과 매력으로 잠깐 출연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아시아 전체를 녹이는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 기사는 겨울연가 신드롬, 대장금 신드롬이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역을 휩쓸던 2005년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 절정기 한 중국 언론이 쓴 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번역상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기사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아름다움은 인간 문화의 기본이고 한드는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시아 전체를 녹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재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대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밈을 잠깐 살펴볼까요? 시어머니 한 분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시어머니의 동생 두 분 할머니까지도 모시면서 즐겁게 이분들 꽃놀이 도시락을 준비하는 며느리 심혜의 마음도 인을 실천하는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백혈병에 걸린 은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준서와 태석의 헌신적인 사랑도 인을 실천하는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 사이에서 수술을 포기하고 기억을 선택한 준상의 마음도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인의의 용, 인의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장금은 평든 백성을 돌보기 위해 궁을 떠나 척박한 환경의 활인서로 향합니다. 인을 실천한 그녀의 마음은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두는 1990년대, 2000년대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 세상 밖으로 화목, 순수, 순회복, 선량함, 아름다움님 즉 인유전자형, 인표현형을 실어 날랐습니다. 제36강 인유전자형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제37강 드라마 밈의 4단 칠정론적 유형분류 예유전자형, 지유전자형 편에서 뵙겠습니다. 실온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순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한류이순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